자 여러분들 룩룩 잉글리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end, Borrow, Rent, Lease, Loan 헷갈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실제로 스피킹 하다보면요 이거 실수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end하고 Borrow입니다 이 Lend하고 Borrow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돈을 얘한테 빌려주죠 Lend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이 돈을 빌려오는 거죠 빌리는 거죠 이걸 Borrow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Graham Lends $15 to Sea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어때요? 자 얘한테 $15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$15을 빌려오는 거죠 그럼 어때요? Sean 얘가 Sean이에요 Sean Borrow's $15 from Graha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다? Lend는 빌려주다 Borrow라는 건 빌려오다 라는 말이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자 그럼 어때요? 나는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거죠 빌려온 거죠 빌린 거니까 Borrow The library lent me a book 근데 도서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서관 어때요? 나한테 책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Lend me a book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The library lent the book to me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전치사는 2가 나옵니다 나에게 할 때요 그쵸?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 이걸 그냥 반복해서 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 pen? 어 내 펜 좀 빌려도 될까?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Sure I can lend your pen 아 그럼 I can lend your pen 나 너한테 펜 빌려줄 수 있어 Sure I can lend a pen to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Hey do you have a pencil I can borrow? Hey do you have a pencil I can borrow? 야 너 혹시 내가 빌릴 수 있는 펜 하나 있어?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쵸? Hey do you have a pencil I can borrow? 이게 shoes이에요 그쵸? shoes니까 짝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ds로 받습니다 아시겠죠? shoes 두 개가 있죠 두 개 왼쪽 오른쪽 짝이 있을 때는 ds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pants 같은 것도 당연히 복수로 받고요 glasses 라는 것도 복수로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? 알고 넘어가세요 If you want I can lend you some money 모니카 if you want I can lend you some money 야 네가 원하면 내가 돈 좀 빌려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If you want I can lend you some money loan이라는 것은요 이게 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loan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ecure loan이 있고요 그 다음 unsecure loan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랜드 해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안전망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loan의 빈출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oan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I got a loan from the bank 나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I got a loan from the bank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Most home buyers take out a loan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집 사는 사람들은요 take out a loan 어때요? 대출을 받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잖아요 take out a loan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꺼내다 대출을 받다 할 때 take out a loa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pay back the loan only without a penalty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? 페널티 없이 돈을 어때요?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payback이라는 건 뭐냐면요 갚는 거예요 have you been to the bank to try to get a loan? 야 너 은행에 가봤니? try to get a loan? 자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한번 가봤어? have you been to the bank to try to get a loan? 렌트가 나왔죠? 렌트라는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? 자 해외에서 좀 이제 거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매달마다 자기 집이 아닌 일상 뭐를 내요? 렌트를 냈죠 그쵸? 월세를 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달 렌트를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임대를 하고 있을 때 임대비를 내잖아요 매달 내는 거죠 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to pay money to use a house, room, vehicle, piece of equipment, area of land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내다 내는 돈 이것을 물어간다? 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he rented an apartment in 강남이라고 나왔죠 그는요 강남에서 아파트만트를 렌트했습니다 I rent a car once I get ther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? 내가 거기 일단 가면 내가 렌트 a car 나 차 렌트할게 한국 사람도 렌트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쵸? 차를 어때요? 빌려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I pay the rent at the beginning of every month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pay the rent라는 것은 하나의 동원인 표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렌트 비를 내다라는 표현이 돼요 I pay the rent 그래서 렌트 비를 내다 I pay the rent at the beginning of every month 매달 초에 임대료 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?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I decided to rent out my apartment가 나왔죠 여기서 렌트 아웃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아파트만트를 빌리는 게 아니라 렌트 아웃이 나왔으니까 이 아파트만트는 내 겁니다 내 건데 이제 내가 돈을 받으려고 월세를 받으려고 이것을 어때요? 렌트 아웃 하기로 결정한 거죠 아시겠죠? 그래서 어떤 것을 세를 놓는 겁니다 축하하면 빨간색 중심으로 많이 나오니까 축하하면 읽어보시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리스라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리스라는 건 자동차 리스라는 걸 들어봤죠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리스라는 건 보통 이 법적인 어떤 agreement 이 서류나 이런 거 있죠 이와 같은 어떤 법적인 어떤 그 동의 이걸 보통 리스라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He has the house on a long lease가 나왔습니다 그럼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on a long lease가 나왔으니까 오랫동안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때 리스죠 매달마다 돈을 내는 겁니다 렌트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자 the lease experts in two years가 나왔습니다 자 리스가 어때요? 자 2년 후에 어때요? 끝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는요 좀 긴 느낌이 좀 들어요 렌트 같은 경우 매달 이런 어떤 짧은 느낌이 들지만 리스라는 건 좀 긴 느낌이 들긴 해요 차 같은 것도 리스라는 것은 렌터카 할 때는 내가 제주도 가서 뭐 일주일 동안 차 렌트할 수 있잖아 그걸 리스라고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? 리스는 좀 긴 느낌이 들죠 We signed the lease when we moved into the house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We signed the lease가 나왔으니까 리스 사인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? 서류에 사인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I list my new car instead of buying it 나는 사는 거 대신에 나는 새로운 차를 어때요? 리스했습니다 I had to catch a plane fly there rent a car and go check my property I had to catch a plane catch a plane 같은 경우 비행기를 잡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fly there fly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렌트 a car 차를 렌트하고요 자 그 다음 go check my property 내 property를 체크하는 것이죠 property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, 건물, 땅 이와 같은 것을 proper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had to catch a plane fly there rent a car and go check my property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I'm unemployed I'm almost broke My roommate moves out and then the rent goes up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요 I'm unemployed 나는 실업자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요 나는 직장이 없는 거야 I'm almost broke 나는 broke broke라는 것은 거의 파산한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 다음 my roommate moves out 내 친구가 내 roommate가 moves out 이사를 했고 그 다음 then the rent goes up the rent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그 매달하는 내는 월세 있죠 월세가 올라간 것이죠 그쵸 I'm unemployed I'm almost broke my roommate moves out and then the rent goes up It's a financial thing what some people do is they rent out the third bedroom 자 보세요 If it's a financial thing what some people do is they rent out the third bedroom 아까 전에 분명히 rent out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이나 차나 이와 같은 것을 빌려주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 돈을 받는 거죠 rent out 자 그래서 혹시나 이게 재정적인 문제라면 뭐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rent out the third bedroom 방이 세 개가 있을 때 한 방은 뭐 rent out 해서 돈을 벌고 그럽니다 It's a financial thing what some people do is they rent out the third bedroom Well still legally they can't just toss you out on the street you have a lease Well still legally they just can't toss you out on the street Toss out 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바깥으로 이제 차버리는 느낌이에요 Toss you out on the street 그냥 너 바깥으로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자 you have a lease 가 나왔는데 너 lease 있잖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리스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Well still legally they can't just toss you out on the street you have a lease Actually one of my colleagues told me to lease a car 자 lease a car 이렇게 나왔습니다 One of my colleagues told me to lease a car 아까 전에 분명히 렌터카 lease a car 차이점 설명드렸습니다 lease a car 같은 경우는 좀 길죠 그쵸 그 다음 lease가 끝나고 나서 보통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자기가 어때요 이것을 또 구매할 수 있어요 싸게 그런 어떠한 그것도 있죠 뭐 여튼 lease a car 렌터카 자 렌드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바우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빌려오는 겁니다 자 돈뿐만 아니라 다 괜찮아요 어떤 물건 같은 것도 다 이제 렌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우라 할 수 있습니다 렌트라는 것은요 보통 차나 뭐 건물이나 뭐 기계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차나 건물에 많이 사용하죠 렌터는 아파트먼트 하면요 그냥 거기 집 해갖고 임대료 내고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페이오 렌트 하면요 매달 임대료를 내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쵸 렌트하우스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임대해 주다라는 말로 있습니다 lease라는 것은 그 서류 있죠 그쵸 법적인 어떠한 그 계약 그걸 임대차 계약을 어떤 lease라고 하고요 lease는 약간 렌트보다는 좀 길게 어떤 걸 빌릴 때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어떠한 그 미묘한 차이점은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loan이라는 것은 대출이라는 표현이고요 같이 가는 표현으로서 take out a loan get a loan 그쵸 pay back a loan 이 표현 세 가지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이 표현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문 예문 뿐만 아니라 그 영상 있죠 영상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